다음 이슈 제목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여야 공천 때문에 서로 공천하면서 쇄신공천, 개혁공천 그러면서 뭔가 여론의 호소라죠. 유당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탓에 꼬이는 쇄신공천 아니냐. 최근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선 화면 좀 보시죠. 이게 오늘 보도된 내용인데요. 지난 13일입니다. 지도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1부와 측근 의원이 심야에 회동을 했대요. 만났답니다. 여기서 어디 국회에서. 그런데 그 국회에서 이 논의 주제는 노웅래 기동민 이수진 의원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결론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논의가 있었답니다. 일부 지도부와 측근들이 논의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여기에 논의 대상이 됐던 노웅래 의원이요. 어제 뭔가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공화국의 핍박을 대표적으로 받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정치 탄압받고 같은 우리 같은 사람도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규정에 따른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고 혼자 싸우지 않고 우리 같이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출마하는데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서 비롯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억울한 기소고 노웅래 기소는 수긍할 만하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뻔뻔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심 부의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 대상이 되거나 기소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의원들을 공천 배제한다. 통상 과거에 보면 그게 공천 쇄신 이런 인물은 우리는 안 합니다라고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노웅래 의원은 컷오프돼서 공천 배제되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무래도 공천을 받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공천 쇄신이 빚이 바른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민주당의 상황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현역 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 일단 쇄신을 위해서 대표적인 컷오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 무죄 추정의 원칙 등등 공천의 허드를 적격 심사의 허드를 매우 낮춰놨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준을 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측근들 친명이라고 호소하는 분들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 지금 뭐하고 있냐고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그분들이 스스로 난 출마 안 합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요. 저는 2016년 문재인 대표 시절을 얘기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표도 그 당시에 엄청난 리더십에 대한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표 본인도 불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번복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때 뭐였냐면 양정철, 이호철, 윤건영. 측근 3인방, 원해 3인방도 불출마 선언하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같이 했던 기초단체장들이 단체장을 관두고 또 청소년에 출마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다 불출마로 돌려세우고 그 당시에 또 재판을 받고 있던 한명수 전 총리도 탈당 이거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측근들이 뭔가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 지키겠다고 했던 친명호소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네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희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노웅래 의원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킨다면 이거는 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노웅래 의원이 사실상 거의 무소속 출마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거는 단순히 노웅래 의원을 컷오프시키도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온 거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출마를 사실상 접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그럼 측근들이 나서서 저는 그래서 방법이 하나는 측근들이 나서야 되는데 그 많던 친명호소인들 어디 갔냐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도 뭐가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고 불출마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의원이 문학진 의원이 그중에 한 분인데 지난 27일 이재명 대표가 전화로 형님 꼴찌예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러니까 불출매됩니다. 이런 얘기 들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우리 캠프가 직접 적합조사 해보니까 1등과 4등이 바뀌었어요. 그때 말한 여론조사 뭡니까 라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당의 원로들. 여기 보면 권로갑, 정대철, 이강철, 김창일. 굉장히 굵직굵직한 당의 원로분들이에요. 민주당의.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입장물 냅니다. 경기도 팀 등 정체불명의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뭡니까 지금 이거.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어요.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만나봤어요. 누구를. 아니 경선은 부처 조이지 찐명 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강한 불만을 가지고. 아니 문학. 저렇게 제3지대로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가령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이름도 모르는 경기도 출신의 측근 인사를 내리꽂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제끼는 거잖아요. 그것도 직접 나서서 당을 당의 공천을 대장동 다루듯이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제가 제 아는 사람 꽂으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강제네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으로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화면에서 본 문혁진 전 의원도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고. 문학진 의원. 문학진 전 의원. 그리고 인재근 의원은 지금 현역인데도 불출마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에 다른 김남근 변호사를 추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김남근 변호사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경기도 팀이라는 알 수 없는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 지금 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로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팀이라는 것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경기도에서 같이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불출마하는 지역구들을 계속적으로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용인정, 이탄희 의원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여기에 나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서대문갑에서도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대변인이면 경기도지사의 첫 측근이죠. 그리고 경기 하남에도 경기도 보도특보라는 사람이 나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한 곳 그리고 최종현 의원이 불출마한 곳. 이런 지역구들에 자꾸 경기도에서의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절의 측근들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지금 현역 의원한테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아마 그거는 나중에 후폭풍을 좀 상세시켜보려고 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인재근 의원은 거기에 전혀 응해주지를 않았던 거죠.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기도 사람들이 자꾸 나오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장동식 공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약간 과제처럼 등장했는데 사실 민주당 밖에도 뭐가 과제가 안 했죠. 바로 조국 신당이에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가 의원들 사이나 여기도 안팎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창당 준비위원회 이런 출범식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은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하는지 그건 본인의 자유이겠으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일개 잡범에 불과합니다.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모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송고받은 잡범에 불과합니다. 조국 신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이 신당의 인재 영입위원장 본인이 직접 영입하겠다. 이런 모습인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영입 대상인가. 지금 거론되는 게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른바 친문검사들이 거론되는 거 아니냐. 이성윤, 심재철, 박은정 등등등. 물론 저 멤버 중에 언론 접촉을 통해서 본인은 출마 의사 없다고 밝히신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거죠.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 그때 괜찮게 주목을 받았던 검사. 친문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이성윤 전 검사장이 법무부 징계 이런 출석을 하면서 뭔가 얘기를 끄렸는데 이게 또 의미심장해요. 들어보시죠. 오랜만에 두 분 있습니다. 약간 마이크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조국 장관님을 보좌하고 보셨습니다. 윤석열 전철 정권을,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안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이 되겠습니다. 혹시 조국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 조국 신당은 친문검사들의 집합소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성윤 이분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현 국무원입니다. 형 공무원이 사표가 안 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 의사를 거의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황운하 의원 때문에 제 잘못된 판례입니다. 그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 원래는 징계라든지 수사 중일 때는 사표 수리를 안 해주잖아요. 사표 내버리면 파면 해임을 못 시키니까 파면되면 퇴직금도 제한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직 공무원이 사표만 던졌다는 이유로 수리도 안 됐는데 출마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첫째 들고요. 아마 이분은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심재철 검사장도 이분은 사표가 옛날에 냈기 때문에. 옛날에 양성조 대검의 지금 반부패 강력부장이 당신이 검사냐. 상가집의 그분입니다. 이분도 합류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은정 검사는 성남지청 때. 지청장 할 때 성남FC 사건을 문만. 남편이 이종근 검사. 이분도 친문검사예요. 부인과 남편 중인데 여성남석 이렇게 할당하다 보니까 지금 박은정 검사가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 교수장님. 이 모습으로 검사들. 문재인 정부 때 주목받던 검사들이 다 집합이 된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이 이분들을 모시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미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는 아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들도 알 거예요. 특히 친문검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윤석열 입장에 서 있는 검사들이겠죠. 그리고 왜 그게 윤석열 사단과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검찰의 윗자리에 있을 때 그 밑에서 수하처럼 일을 했던 사람들을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한다면 그에 반해서 뭔가 반대 또는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뭔가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뭉쳐서 조국 신당에 정당으로 내세워서 이미지를 내세운 뭔가 모아가겠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선택지를 더 좁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고 보십시오. 조국 신당은 어차피 지역구에서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지금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정당 창당하려면 최소한 5개 지역구 1천 명씩 모아서 중앙당 신고까지 해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단계를 분명히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 싶으니까 비례정당으로 전국적으로 득표를 해서 3% 이상 그래서 최소한 1석 이상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흔히 말하는 엔티윤석열, 반윤석열의 선봉에 서 있는 검사들이 같이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천관이 굉장히 분주하고 당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